잠시 후 마이크 바로 들은 거 아니에요? 너무 신난 건데 지금? 굿바이! 굿바이! 아! 아 가장 잔인한 굿바이 아니랍나 난 이런 살... 일시로 굿바이 간다니까 섭섭해하는 아이돌이 있나요? 저도 되게... 섭섭해? 네 섭섭하고요 굿바이는 뭐예요? 아니 그... 근데 이제 조금 희철오빠 되게 좀 신나게 주며 우선 하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수지 씨 이미 나 아이돌 댄서 안 좋아 나는 너랑 놀아주는 거야 형, 네 죽을 거야 그럼 내가 뭐가 될 거야 수지 씨 그럼 내가 너무 나빠 보이는데 왜 소방서처럼 지껏 괴로워하지 아이고 미안 으흐 형과 함께 전화하면 하다 내가 어쨌든 봐봐